아빠 따라오는 노래 들으셨습니다. 들어가십시다. 우리가 우리가 그대 어깨 위로 놓인 취미 너무 힘에 겨워서 길을 걷다 멈춰진 그 길가에서 마냥 울고 싶어질 때 아주 작고 약한 힘이지만 나의 손을 나의 손을 잡아요 따뜻함을 느끼게 할 수 있도록 어루 만져줄게요 우리가 저마다 힘의 경우 인생의 은혜로 넘어질 때 그 순간이 바로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앞서가는 사람들 사람들 뒤에서 보는 사람들 모두 다 우리들의 사랑이 사랑이 필요한 사랑이 필요한 거죠 필요한 거죠 우리가 소망한 힘의 영국 인생의 부대로 넘어질 넘어질 때 그 순간이 바로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사랑이 필요한 거죠 사랑이 사랑이 필요한 거죠 사랑이 필요한 사랑이 필요한 그 어제 사실상 이제 독대가 거절되고 나서 한동훈이 이제 정말 시덥지 않은 소리를 어제 저녁 그 다음에 오늘 오전까지 계속 이어 왔었는데 방금 전에 이제 만찬이 끝났습니다 만찬에 이제 가냐마냐 동훈이가 그런 얘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독대가 거절당한 가장 컸던 이유가 바로 이 언론 노출이었어요 아니 독대를 요청하면 한 거지 언론에 노출시키는 건 이거 무슨 경우야 대통령실에서 대본에 이제 입장을 내놓으니까 한동훈이가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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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에 노출한 적은 없습니다 라고 정말 지나가는 똥개도 믿지 않을 거짓말을 이렇게 뻔뻔하게 늘어놓고 있다라는 거 대놓고 이제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안 믿어주지 그래서 입장이 이제 살짝 틀어졌어요 한동훈이 오늘 오전 중에 여당 대표의 대통령 독대 요청이 언론에 보도되면 안 되는 건가요 여당 대표가 대통령 독대 요청을 한 게 보도되면 안 되는 사실인가 그렇지 않지 않나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 기자들이랑 이제 잠깐 서서 또 백프리핑 하면서 왜 그러면 입장이 살짝 선해됐을까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되먹지도 않은 구라를 쳤는데 그러니까 지가 생각해도 누가 믿어줄만한 사람이 없어 그걸 지금 믿으라고 던지는 소리야? 아 물론 정신나간 한 딸들이야 믿겠지 네가 그렇게 던지면 한 딸들은 원래 그냥 정신이 나가서 믿겠지만 단독을 먼저 누가 때렸습니까 여러분들 채널A에서 때렸어요 항상 한동훈 입장만 대변해오던 이 채널A에서 그것도 여기자 쪽으로 해가지고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한테 24일 만찬 직전 독대 좀 하자고 요청을 했다고 채널A가 제가 사실 그간 귀찮아서 다 종합해가지고 보여드리지 않을 뿐이지 말이 단독인데 잘 보면 그냥 한동훈 빨 기사예요 그냥 한동훈 측의 입장이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성사가 됐다고 치면 기자라고 했을 때는 양측에 의견을 물어봐서 이제 크로스체크를 해야 되거든 근데 채널A에서 던지는 한동훈 빨 단독기사는 어느 한켠에서만 입장을 전달하는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어제 아는 기자라고 다들 알고 계시죠 7시 뉴스에서 자기네들끼리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순서인데 동정민 앵커가 피식 웃더라고 동정민 앵커가 이제 일종의 캐쳐잖아요 기자가 이야기를 해주면 그걸 이제 듣는 입장 한 번씩 질문도 던지고 근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아 대통령실에서 언론에 노출시켰다고 해서 독대를 거부했다고 합니까? 하면서 피식 웃더라고 나는 진짜 동정민이 되게 좋은 언론인인 줄 알았었어 그간 근데 이제 이 한동훈 사태를 겪고 나서 정말 얘가 기자 출신이야? 라고 느낄 정도로 너무 편향적인 그러니까 대통령을 비판할 거는 저 밑바닥에 있는 것까지 끄집어내서 강조하면서까지 비판을 하는데 본인들이 이제 지금 불리한 입장인 거잖아요? 왜냐? 그 본인 회사빨 단독기사 때문에 독대가 이제 어그러졌다고 하니까 자신이 없으면 전화질을 말든가 어? 야 정민아 자신이 없으면 전화질을 봐 왜 거기서 실실 쪼개? 싸가지 없이 어? 니가 기자면 파리가 세지 지렁이가 용이고 저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자료 수집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렇게 가기 싫어하는 현땡씨 유튜브 채널도 갈 수밖에 없고요 채널A도 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보신지가 이제 오래됐다고 하시니까 이쪽 분위기가 어떠냐면요 그냥 한동훈 캠프예요 한동훈 캠프고요 한동훈 유튜브 채널 같은 거예요 그 정도로 전락을 했어요 국민 속 터지는 정치에 추락하면서 이때가 언제냐?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이제 불참했다고 마지막 앵커의 마침표 하면서 대통령을 때린단 말이야 뭐 이것만 때렸습니까? 시도 때도 없이 때렸지? 동정민은? 그러면서 최근에 여러분들 옛날에 많이 좋아하셨던 동행과 뉴스터디 기억하시죠? 용산 이전비리 있나 없나 예전에는 이재명 건으로 관련해서 우리가 궁금했던 거 많이 전해주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이런 거 전해준대요 한 달들 보라고 이렇게 전락했다니까 보신지 진짜 오래됐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여기는 그냥 한동훈 캠프 됐어요 여기는 그러니 채널A 단독발로 지금 독대가 어그러졌다고 하면 본인들이 책임을 지고 뒤로 머물러 있던가 그래야 되는데 이 소식을 전하면서 피식 쪼갠단 말이야 그것 때문에 그런다고 합니까? 하면서 한동훈이 입장을 갑자기 이렇게 선회한 이유가 뭡니까?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냥 채널A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어디 한겨레랄지 조선일보랄지 중앙일보랄지 그러면 혼돈이라도 한번 해보겠어 근데 또 한동훈 빨 단독 기사야 그것도 지금 피쳐잖아 던진 쪽 내가 독대 요청했어 하고 이게 가장 좋은 예시일 것 같아서 이 단독만 오늘 준비를 했는데 다들 기억하시죠? 단독 한동훈과 원희룡 해동 총선 후 첫 정치인 만남 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5월 13일자 기사입니다 5월 13일자 대략 내용은 전당대회 때 이제 원희룡 후보자가 이제 얘기를 해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두 사람이 총선 끝나고 이제 만나요 식사를 한단 말이야 그 과정에서 둘이 어떻게 이제 만남이 성사됐느냐 원희룡 후보자가 그때 당시에 교회에 있었는데 전화통화 해가지고 그래 몇 시쯤 만납시다 하고 이제 서로 약속하고 전화를 끊었어 근데 이제 본인이 교회에 있다 보니까 바로 비서한테 이제 이 스케줄을 통보를 못했던 거야 집에 갈 때 전화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데 정말 정확하게 1시간 있다가 최수영 기자 단독 보도입니다 이게 최수영 기자한테 전화가 왔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전당대회 때 이제 원희룡 후보자가 얘기를 하죠 그 채널 하면서 일단 말을 끝에 흐리고 그리고 본인 단독 기사 많이 써준 그 기자 있지 않습니까 난 누구한테 얘기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알고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한동훈 만나냐고 그러면 누구겠습니까 그때도 한동훈이 뭐라고 주둥이 털었죠 아니라고 나는 흘린 적 없다고 하하하하 아 그래? 참 둘이 그런데 많이 친해 보이더라 어? 둘이 많이 친해 보여 내가 캡쳐를 해서 그렇지 이 영상 속에서요 A에서 단독 보도를 때렸는데 뭔 거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자빠지셨어 그래 놓고는 언론에 노출한 적이 없다고? 자 좋다 오케이 다 좋아 그런데 말이야 이 채널A 모회사 동아일보에서 이런 보도를 냅니다 한 대표 측 인사는 22일 동아일보와 통화해서 한 대표가 24일 공식 만찬 직전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를 희망한다는 요청을 대통령실에 했다며 동아일보 여기서 만들어진 방송국이 채널A 자 누가 통화해서 알려줬다고 했어 동아일보는 한 대표 측 인사 그런데도 동아일보 언론에 노출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할 거면 진짜 제명이 같이 해 그냥 뻔뻔하게 그냥 대놓고 주변에서 막 손가락질하고 그래도 그렇게 살아 제명이 같이 근데 너는 가오는 가오대로 다 잡으면서 지금 언론에 노출한 적 없다고 그렇게 털어? 이렇게 거짓말을 잘하는 놈이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우리야 다들 알고 있지만 의료 대란 제발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얼마나 공포감을 심었습니까 그것도 마치 배팅을 하듯이 추석 직전에 그 따까리는 또 아 이거 뭐 TK랑 70대 지지율이 이탈한 건 대통령실에 대한 신뢰가 저하돼서 그런 거라고 우리 동은이는 잘못 없다면서 아 의료 대란 일어나면 이거 어떻게 하나 막 걱정하는 마음에 그래서 사회적 신뢰가 저하된 거라고 그러고 사세요 본인보다 나이도 어린 놈 똥꼽발면서 살면 참 기분 좋겠수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대놓고 거짓말하는 놈을 왜 신뢰하죠? 간단합니다 대가리가 깨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대가리가 깨졌기 때문에 지지하고 있는 거라고 워드 훈인지 위그 훈인지 뭔 갤러리인지 대가리가 깨졌기 때문에 깨진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대놓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도 야 니 언론사 동아일보가 한 대표 측 인사가 한동훈이 24일 공식 만찬 직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를 희망한다는 요청을 대통령실에 했다라고 기사를 썼어 오피셜을 냈다고 이미 그 전에 근데 보통 거짓말을 언제 하는 줄 아세요? 각본을 잘 써놓고 해야 되는데 이런 놈들 특징이 그냥 일단 거짓말이 툭 하고 튀어나오는 거야 본인이 밀리면 왜 그러고 사냐 어? 내가 지금 없는 것 같고 너를 지금 의심하는 게 아니라 동훈아 채널A가 이거를 받아 썼다라고 하는 것은 동아일보에서 준 거 아니야 똑같은 회사니까 그런데도 언론에 노출한 적이 없다고 이렇게 주둥이 털면 내가 너 까는 재미가 없잖아 뭔가 파헤치는 맛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냥 한 장 싹 거두면 이 자식 봐라? 거짓말하고 있네? 요게 바로 걸려 인생을 왜 그러고 살아? 쪽팔리게 어? 진짜 궁금해서 그래 인생 왜 그따구로 사냐고 그러니까 니 따까리도 라디오 방송 같은데 나가서 막 주둥이 털면서 거짓말만 내뱉는 거 아니야 어? 근데 그 당사자가 만난 적도 없다고 뭘 언제 읍소했냐고 그래서 여러분들 또 뒤로 숨을 때는요 국민의힘 빨로 나와요 이해 가셨죠? 지가 뭔 된 것처럼 막 발광 지랄 퍼포먼스를 할 때 항상 지 이름을 앞에다가 집어넣는 반면에 지가 분리할 때는 요 국민의힘 앞에다가 집어넣고는 해명은 이렇게 쳐 그러니까 결론은 한동훈 패거리들은 주둥이만 열면 불화가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개쪽을 당하면 보통은 제명이처럼 뻔뻔하게 아예 그냥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른 이슈로 또 그걸 덮으려고 하는 반면에 얘는 긁으면 다 긁히면서 가우는 또 엄청 잡어 너 그리고 습관적으로 안경 이렇게 잡는 거 하지마 안 멋있어 그냥 괜히 나한테 손가락 욕하는 것 같아서 기분 나쁘니까 하지마 그 옆에 안영미인가? 아니네 안영미인 줄 알았네요 그리고 하유 안 덮냐? 야 겨울에도 더 껐다 야 어? 한동훈 가는 데는 히타도 좀 꺼달라고 해야지 뭐 겨울에는 혼자 땀 막 삐진비질 흘리고 있을 거 아니냐고 결국에는 하루 만에 거짓말이 들통나다 보니까 그래서 아니 뭐 독대 요청이 언론에 보도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스탠스가 툭하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살면서요 여러분들 별 회개한 브리핑까지 다 봤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독대를 거부했다고 그에 관련해서 기자들이랑 쭉 서서 백브리핑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주둥이가 정말 나노 단위보다 가벼워 후 불면 저 막 지구 반대편까지 날아갈 기세야 주둥이가 얼마나 가벼우면 아마 물에 빠져도 얘는 주둥이 때문에 살놈이야 보통은 주둥이만 산다고 하는데 얘는 그게 아니라 주둥이 때문에 덕분에 죽지 않고 살놈이라고 보통 이런 경우는요 아 대통령실에서 잘 판단했을 거라고 봅니다 하고 원래 빠지는 게 기술이야 그냥 통상적 기술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장기를 두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장기를 둘 때요 가장 처음에 하는 일이 쫄부터 열고 시작해요 보통은 세상의 모든 수를 다 해봐도 그만큼 좋은 수가 없으니까 첫 수는 그래서 쫄부터 열고 시작한단 말이야 일종의 그런 것처럼 어떤 상황이 틀어졌을 때 기자들이 질문하고 뭐 하면 보통 그렇게 회피를 해요 아 대통령실 측에서 잘 판단해서 그런 입장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게 통상적인 기술이에요 그냥 그 수만큼 더 좋은 수가 없기 때문에 대체로 그렇게 대통령실이랑 관계를 척지는 것을 극도로 최소화시킨단 말이야 근데 거기 또 서서 대통령이 내 말을 안 들어줘요 제가 그 제가 있잖아요 제가 그런데 제가요 아씨 어찌 됐든 제가요 그 독대를 요청했는데요 아무튼 안 들어주네요 그런 주둥이만 털꼬면 뭐로 거기 서서 같이 그런 얘기를 하냐 기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지금 우리 대통령 욕 좀 해달라고 여러분들 이게 여당 대표예요 여당 대표가 뭡니까 대통령실에서 국정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기본적 실드는 치고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급기야 초쪽에서 선동질을 하는데 입 다물고 가만히만 있어 여당 대표는요 그냥 손만 휘둘러도 야당이 휘두르는 것보다 데미지가 어마무시하거든 왜냐 가장 좋은 워딩이 있잖아요 여당에서도 쓴소리 당내에서도 쓴소리 오늘자 기사 중심으로 입장이 두 개가 이제 같이 나와요 우선 누가 봐도 이제 거짓말한 게 오피셜로 드러났잖아요 지난 동아일보 보도에 의해서 그러니까 일단 본인 주둥이로는 뭐라고 얘기하고 다니느냐 독대 요청 관련한 보도는 우리 쪽에서 흘리지 않았다 흠집내기나 모욕으로 느껴지는 거냐 아니 여당 대표가 대통령한테 독대를 요청한 그 부분이 보도되면 안 되는 거냐 이렇게 입장을 내면서 야 여러분들 그 문자 받으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요것도 좀 웃깁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측은 23일 한동훈 지도부는 독대 요청을 의도적으로 사전 노출한 바 없었음을 재차 확인해드린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아니라 한동훈 지도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문자 내용도 그렇게 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박정하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일부 보도에서 한동훈 지도부가 독대 요청을 사전 노출한 것이 독대 불발의 원인이라는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의 멘트를 인용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독대 요청을 의도적으로 사전 노출한 바 없었음을 재차 확인해드린다고 보통 정치라는 게요 순수하게 입문하면서 더러워지는 게 패턴이거든 근데 얘는 기술을 더러운 기술만 배운 거야 왜 이러느냐 일단은 오피셜 때문에 인정 안 할래야 인정 안 할 수가 없어서 입장은 이렇게 드러내 아니 그게 언론에 보도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아직도 이 오피셜에 대해서 눈 감고 귀 막고 있는 한 딸들 혹은 그냥 일반인들 그 사람들만큼은 어떻게든 뭔가 본인에 대한 호감도가 이탈되는 것을 방어하려고 대놓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동훈 지도부는 독대 요청을 의도적으로 사전 노출한 바 없었음을 재차 확인해드린다고 누가? 박정화가 이게 지금 한동훈이 정말 더럽게 플레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런 데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나경원 의원 패스트트랙 공소에 관련해서 그거 좀 취소해주는 게 어떻겠느냐 발언한 것을 라디오 방송에서 내뱉었고 그 상황이 이제 벌어지니까 본인한테 이제 욕을 막 오지게 할 거 아니에요 여기저기서 안 그래도 욕을 많이 했고 그래서 본인이 이제 이거는 토시 안 달겠다 내가 잘못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다른 데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애들 안 쳐다놓고는? 뭐 현땡씨부터 해서 여기저기 막 다니면서 아니 우리는 그래도 사과했잖아요 이렇게 사과했는데 나경원 후보는 뭐 사과했습니까? 원희룡 후보는 뭐 사과했나요? 이 태도로 일관하는 거야 그때랑 비슷한 거예요 일단 오피셜은 떴으니 어쩔 수 없고 그런데 뻔뻔하게도 동호일보가 여기에 분명히 뭐라고 썼습니까? 한 대표 측 인사 근데 박정환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동훈 지도부가 흘린 게 아니라고 최소 정말 최소 여기에다 국민의힘 한 인사는 이라고 썼었으면 그것도 빠져나갈 만한 구멍이 돼서 또 이렇게 빠져나가네 생각했었을 텐데 그게 아니라 한 대표 측 인사라고 동호일보가 명백하게 딱 못 박았잖아 그런데 본인들이 노출한 바 없다고? 아 정말 왜 이렇게 나를 실망시켜 진짜 막말로 우리가 제명인은 아니잖아 그리고 이 기사가요 독대 요청하고 그 다음날 나온 기사예요 보이시죠? 21일자에 독대 요청한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22일자에 동호일보 한 대표 측 인사 기사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동훈 지도부 표현도 정말 드럽게 쓰고 그 와중에 거짓말까지 하고 있어 내 방송을 안 보는 사람들은 특히 한 딸들은 그냥 믿겠지 우리 한동훈 당대표님께서 노출한 적 없다고 하셨어 그러겠지 이에 관련해서 이준석이 TV조선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한동훈을 대놓고 조롱을 합니다 본인도 이제 국민의힘 당대표를 지내봤고 더군다나 본인이 당대표 시절에 대통령과 독대를 해봤으니까 그 경험을 바탕으로 썰을 풀어주는데 정말 개쪽이에요 준석이가 이 방송에 나와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당 대표가 독대하는 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독대 요청을 이렇게 선언하고 하는 경우는 또 처음 봤어요 보통 언론에 나 독대하러 간다 나 독대 요청했어 이러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여당 대표 시절 대통령과 독대를 할 때 보통은 정무수석을 통해서 요청을 하고 그리고 이후에 경호실 말고는 아무도 몰랐다고 급기야 윤핵관도 모르고 둘만 만나서 정책이나 당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왔었다고 이게 맞아요 그러면서 독대 자체보다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한동훈은 독대 선언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독대 그 자체보다 무슨 말을 할지 더 중요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양쪽은 내용보다 독대 여부 가지고 기싸움을 하는 것 같은데 정말 믿기지가 않는다고 원래 독대라는 건 얘기가 잘 되면 당에서 정책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하자 이렇게 하는 거고 안 되면 숭고로기하는 정치적인 행위인데 독대가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왜 언론에 다 알게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그 와중에 또 우리 안영미 닮은 한지하가 독대 요청에 관해서 지도부 어떤 분도 먼저 언론에 얘기한 적 없다고 이야기한 부분도 이준석은 경우가 매우 중요한 대통령실에서 흘렸다는 이야기인데 윤 대통령과 한창 제가 불편할 때도 독대 사실은 외부에 공개되거나 하지 않았다면서 이 미숙한 대통령실 공보 대응도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지금 뭔 짓거리하고 다니는지 아시겠죠 늘 말씀을 드리지만 트롤이에요 트롤 그래서 우리가 멀리하는 거고 가급적 얘랑 무슨 중요한 얘기를 안하는 거야 사람들이 하도 트롤짓을 하니까 근데 한달들은 또 정신나가서 이게 왕따라고 막 열을 울려 지금 이준석이가 대통령실까지 조롱하는 워딩을 썼는데 이게 지금 한동훈 때문인 거예요 본인이 과거에 대통령이랑 불편했었을 때도 독대 사실은 외부에 공개가 안 됐었는데 아니 대통령실이 얼마나 부족했으면 이게 언론에 흘려졌냐고 지 하나 살자고 뻘짓거리 하다가 이게 지금 대통령까지 욕먹이게 하고 있는 행위잖아요 지금 어찌됐든 한동훈이 이런 식으로 한 적이 없다고 하니까 믿는 사람들이 존재하죠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버젓이 팩트가 존재하고 버젓이 그 팩트를 뭉개고 또 가려고 하는 한동훈 말에만 집중해주는 우리 한딸들 써있죠 김건희가 한 거라고 이철규가 한 거라고 이철규 진짜 보수는 한동훈 뿐입니다 추경호 사퇴해 한덕수 사퇴하세요 김재현 인유한 김민전 사퇴하세요 영산 협조하세요 63%가 압도적으로 지지한 국민의 뜻입니다 에? 참 진짜 오늘도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에 관련해서 한동훈을 비판을 했어요 본인의 페이스북에 뭐라고 글을 썼느냐 이 친구가 화양연화를 구가할 때 우리는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었다 그런 친구를 받아들이는 우리 당은 관대한 건지 배알이 없는 건지 62% 득표로 압도적인 당선 했다고 하지만 내가 자유한국당 당대표 될 때는 67% 득표를 했었다 아무리 정당이 누구에게도 열려 있어야 한다지만 나는 그런 친구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적국에 가서 재상도 하는 춘추 전국시대 같다 이렇게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도 한동훈을 비판한 상황에서 이제 언론사들이 조금씩 나서기 시작했죠 한국일보 사실상 좌파 언론사입니다 여기에서 한동훈 두 달 언론 흘리기 말고 내부 소통부터 하라고 어제도 비슷한 기사가 이제 다른 데서 튀어나왔죠 윤석열 대통령과 다른 색깔이 뭔가 한동훈 발목 잡는 애매한 리더시 그러면서 오늘 YTN에 최재성이 출연을 했었는데 대체로 이제 최재성이 한 발언들이 좀 많이 공감 가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자고 한다면 우선 독대 요청을 했다라고 언론에 공개된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자체가 웃기는 일이고 처음 있는 일이에요 아니 여당 대표가 대통령하고 독대하고 만나서 이런 얘기를 나누고 하는 것은 통상 비공개적으로 하고 혹은 공개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건데 독대를 요청했다고 대국민 폭로를 해버린 거거든요 그럼 첫 번째 대통령이 그냥 나 안 만나줘 그래서 요청을 했어 그래서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이 정도야 라고 그냥 세상에 알린 거 아니에요 그래도 나는 독대를 요청했어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의 정치적으로 피터팬 중후군 같은 그런 조금 유치한 거죠 경로 중에 아주 경로할 만한 사안이었다고 봐요 지금 본인이 보더라도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시절을 회상했었을 때 이거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경로할 만한 사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에 관련해서 이제 배승의 진행자가 그럼 한동훈 대표가 유치하다 질문을 하니 그렇죠 요청을 정무수석 통해서 하든지 하면 되는 것이지 요청했다고 대국민 폭로를 한 셈이거든요 그럼 이게 만나도 독대 요청해서 만나도 웃기고 안 만나면 윤 대통령이 이상한 사람 될 거라는 생각이 깔렸을 거 같고 아니면 공개하고 폭로하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최고의 경로를 했을 거예요 아니 저 같아도 저런 사람 있어? 이거 뭐 하자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본인 같았어도 이거 진짜 화날 일이라고 한동훈은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트롤이에요 트롤 트롤이라 그래요 보통 트롤은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몰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더 뻔뻔하게 나가요 멍청해서 그런데 얘를 트롤로 만드는 집단들이 있죠 빚은 갚아야죠 채널A 이런 김근식 같은 애들 안 쳐다놓고는 이 독대를 거절한 대통령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는 식으로 한동훈 편에 딱 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지네 언론사 빨로 단독기사가 튀어나왔으니 만회는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래도 뭐 윤석열 대통령 욕하는 언론사인데 이게 뭐 어렵겠어 그러니 패널도 우리가 원하는 패널은 죽어도 섭외 안 하고 맨날 김근식 이염땡 신진땡 박상수 강전혜 그런 애들만 죄다 그냥 불러다가 니네가 언론사냐 니네가 언론사면 다시 한번 말하지만 파리가 세라고 자 그러면서 또 한동훈 편 드는 한동훈의 딱가리죠 김경율 대통령실 감각기관마저 고장났나 민심 펄펄 끓고 있다고 야 지지층은 안 끓고 있냐 어? 기존 지지층은 이게 뭐 지금 관대하게 바라보고 있는 줄 알아? 한동훈을 만나야 뭐가 이루어지는 거야? 그리고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원의 인사인 한동훈을 만나서 뭘 할 수가 있는데 그냥 대통령실에서 얘기하잖아요 뭔 얘기할 건지 다 알고 있으니 회의 시간에 얘기하라고 만찬 할 때 독대는 무슨 독대 건방지게 그런데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현안이 있대 그러면서 또 언론사에다 대고 치트키를 쓰죠 그들의 치트키 한동훈 독대시 논의 중요 사안 중에 김건희 여사 문제도 있다 독대 요청 흘렸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아니다 여당 대표 독대 요청이 대통령 흠집내기 오육죽이 아니다 지 주장만 하고 있으면서 결국 또 치트키를 씁니다 언론에다 대고 본인이 궁지에 몰리면 쓸 수 있는 이 치트키 정무수석한테 얘기해도 된다고요 정무수석한테 이러이러한 사안 때문에 지금 따로 잠깐 말씀드릴 게 있다고 내가 얻은 정보에 의하면 지금 체네들이 무슨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들어서 좀 드릴 말씀이 있다고 부탁 좀 드린다고 그러고 조용히 가면 되는데 시작할 때부터 조용히 만납시다 하고 사람들 다 있는 데다가 떠들었어 이따 조용히 저 좀 만나세요 그래서 안된다고 했어 아 그거 그 김여사 문제 때문에 그래요 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 얘를 이뻐할래야 이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주둥이가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니 너무 불안 요소야 전당대회 때도 한동훈 주둥이가 굉장히 지금 위험하다고 다들 우려를 표했잖아요 나는 지금 궁금한 게 있어 한 달 빨아지 끼고 있는 수많은 유튜버들 중에 지금 본인들의 기조를 틀어버려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미 그리고 틀어버린 사람도 있고 그 나이 처먹고 언론사 농객이라면서 기조를 틀어요 그런데 한동훈이 하고 있는 꼬라지를 보니 그간 본인이 했던 발언들이 있다 보니 요 근래 여러분들 제가 알기로 그 젊은 톰브라함만 입고 다니는 거대 구독자를 보유한 걔가 요즘 한동훈 소식 안 전하고 있다며 야 니가 막 위드훈이 가입하라고 그렇게 주둥이 털었잖아 마치 그런 것처럼 런할 거면 하루라도 빨리 런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그거 CCTV 찍으면서 얼마나 벌어가지고 여전히 한동훈 많이 답이다 고 주둥이를 터는진 모르겠지만 막말로 니네들도 지금 어질어질하지 않냐? 응? 주둥이만 열었다 하면 지금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고 그래 문제가 생기는 것까지 상관없어 이제 막 유튜버로서 활약하는 애들이야 그렇다손 치더라도 골 때리는 게 오랜 시간 유튜버를 해온 사람들 중에 한동훈 지금 빨아지 끼면서 코인 빠는 놈들 니네들은 니네들이 살아오면서 한 발언들이 버젓이 지금 기록으로 남아있다 보니까 그러면 기조를 바꿔야 한단 말이야 이제 그러니까 일단 90만 구독자를 보유한 어떤 젊은 놈 채널은 근래 들어서 아예 한동훈을 안 다뤄요 맨날 이재명 아니면 뭐 다른 사람들 요것만 건드려 왜? 그간 자기가 살면서 내던진 발언들을 바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뭐 환영을 받을 만한 여유도 없고 왜냐 그러기에는 너무 상처도 컸을 뿐 아니라 니네들이 그렇게 대통령 배신 때리면서 얘 빨아지킬 때 그 전에 니네들 같은 놈들 때문에 주목 못 받았던 유튜버들이 그 자리를 비집고 성장을 해버렸어 그게 나야 둠빠 둠빠 두비두바 어?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가 니네들이랑 배틀을 붙으면 무조건 이길 자신밖에 없는 이유가 기조를 바꾼 게 있기 때문에 니네들이 옛날에 했던 발언들만 조금만 긁어모아도 그 자리에서 니네들은 넉다운 시킬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니네들이 날 건드리지는 못하는 거야 계속 거기 남아서 얘 트롤짓 하는 거 응원하면서 살아 니네가 살면서 유승민 욕하는 거 다 맞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유승민을 욕하는 이유는 지금 한동훈이 보이고 있는 태도를 해왔기 때문에 대통령이 결정적으로 꼬꾸라지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어 얘가 지금 그 과정으로 가고 있는 걸 니네들이 다 목격하고 있지 내가 똑똑하니까 그래서 그간 없었던 공개 독대 요청을 하질 않나 독대 안 받아줬다고 기자들이랑 만나서 징징대질 않나 급기야 이것도 이제 악마화 됐다 싶으니까 불리하면 또 김건희 여사 치트키를 써 얘가 지금 대통령이랑 이렇게 싸우고 있을 때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세요 추경호 원내대표만 민주당 놈들이랑 싸우면서 어떻게든 지금 독대 이슈로 묻혀버린 이 정국을 이겨내려고 이런 기사화를 시킬 수 있는 발언들을 계속 늘어놓고 다니고 있어요 당대표가 이런 거 하라고 있는 거야 한바 유튜버들아 당대표가 이런 거 하라고 있는 거라고 근데 니네가 추종하는 당대표 니네가 보더라도 부끄럽지 왜 우선 맨날 사진 찍는 것만 보더라도 안 멋있는데 폼은 오지기 잡어 그러면서 대통령실이 지금 민심을 잊지 못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야지를 줘 여당대표가 그래서 야당이 이거 물고 늘어져서 무슨 헛소리를 해도 힘이 실려버려 왜 여당대표도 인정하는 윤 대통령의 무능 이러면서 체코 원전 수주를 받아왔는데 야당이 폄하를 하고 있어 그럼 보통 여당이 나서서 그 개소리 집어치우라고 너네는 어느 나라 정당이냐면서 막 싸질러야 되는데 여당대표가 대통령실이랑 싸우다 보니까 대통령실이 여당대표랑 싸우면서 다른 한켠에서는 민주당이랑 또 싸우고 있어요 니네들은 어느 나라 정당이냐면서 니네네가 추종하는 당대표 추석 인터뷰라고 해서 대통령실 공개적으로 이렇게 디스하고 다닐 때 또 딴 데 가서는 뭐하고 다녔어? 이 되먹지도 않은 무슨 음악 소개니 뭐니 이거 어차피 녹화방송이야 아이고 두야 녹화방송이든 생방송이든 지랄방송이든 발광을 떨지 말라고 문제를 계속 일으키고 다니면서 지금 여기서 이런 거나 처하고 있을 때냐고 민주당이랑 이렇게 싸워도 부족할 판에 우리가 지적하는 건 발광하지 말라고 그냥 당대표로 잊고 싶으면 아가리 싸물고 가만히만 있어 아 그러면 욕이라도 덜 처먹지 입을 열 때마다 거짓말과 욕 처먹을 일만 하고 있으니 그리고 니네가 추종하는 당대표 니네 이런 감성 좋아하나 봐 벌써 금요일이에요 와 이런 사진을 처 찍는 것도 골 때리는데 이런 사진을 보고 빨아 제끼는 놈들도 골 때려 어? 동훈아 아니야 오늘 화요일이야 금요일 아니야 동훈아 방금 전에 여러분들 만찬이 끝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동훈이 또 언론에다 대고 여러분 저 윤석열 대통령한테 만찬 자리에서 독대 재요청했거든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과 현안 논의 자리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어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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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씨 그놈의 의료대란 타령 그놈의 복권 반대 타령 이제는 하다하다 독대 타령 아 정말 여러분들 어지러워요 예? 뭐가 그렇게 급해서 이번엔 막 속보까지 내가지고 그 주둥이는 뭐 어떻게 안 되는 거야 동훈아 동훈아 그 주둥이는 뭐 어떻게 안 되냐고 정말 넌 너무 등산 같아 문제의 본질이 뭔지를 잘 몰라 보통 이런 놈들이 하지 말라면 더 해 아휴 등산들 진짜 나락 꼬라지 아주 아작내는데 1등이야 야 아 원전수주 그거 어떻게 된 거야 아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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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보니까 그거 맞긴 맞는 것 같더라고요 야 그러면 너랑 나락 나가리도 해 아 그쵸 야 일단 너는 독대 타령을 해 나는 일단 원전수주 그거 퍼죽이라고 그냥 아주 오지게 거짓말을 해볼게 아 예 알겠습니다 형 그래 쟤가 그래 쟤가 그래 말해 이 새끼야 그 쟤가 야 꺼져 너랑은 말 못하겠다 이 새끼야 뿅 아무튼 한동훈께서 정신나간 덕분에 언론에다 대고 공개적으로 독대를 요청해서 사방팔방에서 조롱거리가 됐는데 내가 안 흘렸다고 그런데 동아일보에서는 한 대표 측 인사가 22일날 윤석열 대통령한테 독대를 희망한다는 요청을 했다고 발언을 해버렸어요 그 저는 채널A를요 이렇게 이제 부르고 싶어요 여러분들 한동훈 인감도장 그래서 이 기사는 이렇게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들 이 기사 보셨을 겁니다 김대남씨 일단 신원은 노출이 됐어요 김대남이라고 서울의 소리 측에서 이 김대남이 그 유명한 이명수씨 찾아가서 이제 이번 총선 공천이 김건희 여사의 개입이 있었다라는 발언을 했나봐요 넋두리 하듯이 우선 녹취록이 어떻게 공개되는지 좀 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한동훈도 그렇고 앞서 보셨던 그 김영선 건도 그렇고 뭐 안 나왔어요 김영선 건에 대해서도 그런데 서울의 소리가 어떤 데입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소탐대실이 아니라 뭘 갖다줘도 대통령과 대통령 영부인이랑 엮어서 안 좋게 표현할 수 있다 지금 여러분들 위치에 뭐 작은 노트가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 노트 하나만 서울의 소리 측에 던져놔도 이거 김건희 여사랑 어떻게든 엮어서 기사를 쓸 수 있는 놈들이에요 그런데 얘네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들 서울의 소리 대표 백은종씨 지금이야 이제 자기네들끼리는 언론사라고 스스로 표현을 하지만 그건 개소리고요 제가 예전에요 이놈들 방식이 어떤 형태를 띄느냐 제가 직접 만들었던 짤이 하나 있었는데 이런 거예요 왜 지금 김대남씨가 크게 지금 문제를 일으켰다라고 하냐면 얘네들은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등에 관계없는 어떤 물건만 집어던져 놔둬요 그걸 기사로 만들 수 있는 능력들이 있어요 그게 왜 능력이냐 우리는 못해요 첫 번째 양심상 할 수야 있는데 우리는 못해요 그 양심 때문에 두 번째 양심을 잃어도요 쪽팔려서 못해요 좌괴감 내가 거짓말을 이렇게까지 해야 돼 하는 거 뭐든 던져놔도 그냥 아무거나 던져놔도요 그거 김건희 여사랑 엮을 수 있는 능력들이 된다 여러분들 보세요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 그 새벽 1시에 개 산책시켰다고 그걸로 그림 만들어서 막 보도 때리는 거 보세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랑 이명수랑 통화한 녹취록 공개됐었을 때도 사실 듣다 보면 별게 없어요 근데 뭐든 꼬투리를 잡으면 잡을 수가 있으니까 그걸 꼬투리 삼아서 이를 막 키울 수 있는 거거든 어쨌든 이 김대남씨가 서울의 소리 이명수하고 만나서 공천 얘기를 하면서 김건희 여사를 언급했나 봐요 그러면서 여기에 이철규가 개입돼 있다고 그래서 이철규 의원이 고소를 예고했고 일종의 우리 개가 100% 그랬어 이러면서 사실 증거도 없이 심증에만 의해서 본인 공천에 이제 떨어지니까 이원모였죠 용인 갑쪽에 그래서 막 본인을 가장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정신이 또 나가서 자기 후배라고는 하는데 이명수를 찾아간 것으로 보여져요 이명수를 또 찾아가서 그냥 막 되먹지도 않는 넋두리를 펼친 거야 여기저기서 그냥 안 그래도 김건희여서 악마와 한 게 있으니까 이거 혹시 뭐 김건희가 와서 막 개입한 거 아니야 막 그런 얘기를 마치 이게 이제 목격한 것처럼 제가 봤을 땐 100% 그런 썰을 풀었는데 문제는 자 첫 번째 여당발이에요 여당발 두 번째 김건희라는 이름이 튀어나왔어요 세 번째 이제 공천 개입이라고 하는 키워드까지 그 발언 중에 튀어나왔단 말이야 어쨌든 김대남 씨가 뭐 서울의 소리가 궁지에 몰려서 지금처럼 조작선동 방송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뭐 가처분 신청도 할 거다 뭣도 할 거다 하는데 걔네들이 그런 말을 들을 것 같으면 이 정신나간 인간아 어? 야 이 정신나간 대남이 잘 들어 너 지금 큰일 난 거야 어? 걔네들이 어떤 놈들이냐 손목에다가 몰카를 숨기고 들어가서 그거 시계인 척 하고 야 대통령 영부인급 되면 사실 그런 거 줘도 집에 있는 토리한테도 안 던져 그래서 그냥 이를테면 예의상 어른이 주는 거라 받긴 했는데 개떡 같은 거 줘서 토리한테 던지려다가 토리한테도 미안해서 그냥 한쪽에다 쳐박아놨단 말이야 그런데도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 대남아 대남아 잘 들어 그걸 명품백이라고 표현하기 시작해 그뒤로부터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 그게 명품백으로 둔갑이 돼있어요 명품백이라고 하면 막 그 샤넬 천만원대 넘어가야 되잖아요 크기도 손지갑이야 크기도 손지갑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게 명품백이잖아 그런데 이거 줘 놓고는 표현은 명품백이라고 하는 거야 뭐랑 비슷하냐 옛날에 그 마티즈 주면서 스포츠카 줬다고 그거랑 똑같아 걔네들이 그런 놈들이야 근사한 세단을 줬다고 그런 놈들이 가처분신청 뭐 이런 게 무서워서 공개 안 할 것 같냐 야 걔네들 기준에선 그게 생명줄이고 밥줄인데 그리고 지네들이 접근까지 하는데 너는 어떻게 했어 네가 네 발로 명수 앞에 갔지 대남아 잘 들어 네가 네 그 두 다리로 명수 찾아가서 명수 앞에 딱 앉아갖고 이게 내가 지금 개소리를 하는 건지 뭐 하는 건지 모르고 그 와중에 또 서울 보증보험 요 자리에 꽂혔어요 그때는 확 김에 그냥 확 질렀겠지 여기저기서 막 떠도는 얘기들 나만 들은 게 아니라면서 막 그런데 말해 걔네들은 내가 말했잖아 집에 있는 그냥 굴러가는 깡통 하나만 집어서 이게 긴 거니 거예요 라고 하면 그때부터 그걸로 상황 하나 만들고 기사 하나를 써내 네가 그런 놈들 앞에 가서 주둥이 턴 거라고 네가 뭔 짓을 했는지 이제 알겠냐 정말 멍청한 짓을 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요 거기 지옥이야 해가지고 지옥을 맛본 사람들까지 다 하나둘씩 튀어나왔는데 또 그 자리로 걸어간 거야 본인이 멍청하게 그래 사표 써 바다향기님 말처럼 대나마 사표 쓰고 법적 대응이나 하고 있어 실제로 지금 들리는 썰에 의하면요 이 이원모가 총선에 나갈 때 번 외로 김건희 여사 측의 입장이 전해졌다라는 이야기가 한번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 아니 이렇게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다 출마한다고 가버리면 일은 누가 하냐고 그 얘기까지 했대요 정확하게 이연모까지 거론하면서 그런데 김 여사가 이연모를 꽂으려고 용인 가베너 어? 생긴 게 이렇게 드럽게 생겼냐 이 자식은 이게 안 터질 줄 알았냐 거기 가서 그런 얘기하면 와 정말 세상에 별의별놈들이 다 있다더니 지금 왓구는 딱 잡혀요 지 공천 떨어졌다고 홧김에 가지 말아야 할 때를 간 거예요 왜냐 이거는요 걔네들이랑 무슨 얘기만 해도요 뭐든 잡아서 상황을 만들고 각본을 만들고 기사를 만드는 애들인데 거기 가서 지금 주둥이를 스스로 턴 거라고 서울의 소리라면요 여러분들 기사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아 요즘 껀껀이가 없다 어떻게 하면 좋지 야 그냥 지나가는 저기 뭐야 아저씨한테 우리가 이렇게 써주는 대로만 읽어달라고 해서 돈 주면 또 껀 하나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러자 하고 10만원 주면서 요 문장만 읽어주세요 하고 취재원 보호라는 이름 아래 일단 그런 사람들을 숨겨놓고는 이런 제보가 있었습니다 하고 또 일 키워 근데 이게 진짜 멍청한 게 자기 공천 떨어져서 지금 화나가지고 거기로 간 거야 근데 이후에 그런 사실 숨기고 서울 보증보험에 꽂힌 거란 말이야 안 걸릴 줄 알았냐고 안 걸릴 줄 알았어 영화 사도에서 송광호가 유아인한테 파란 자루를 던지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결하라 아마 네 심적 고통이 그 정도로 갈 거다 어? 그 정도까지 갈 거야 야 그 고통을 말이야 새벽 1시에 개 산책시켰다고 악마화하는 거 봤을 때 좌파놈들이 어떤 놈들인 줄 아냐? 말이야 앙투아네트까지 언급하는 놈들이야 좌파놈들이 그거는 어느 위치에 서있든 관계없이 그런 놈들이야 그런데 거기 가서 개 찾아가지고 만나서 막 주둥이 털었을 땐 재밌었냐? 스트레스 풀리대? 근데 이 바닥에 있었으면 알 텐데 그렇게 주둥이 털고 오면서 안 찝찝하대? 오금이 안 저렸어? 아 캔이 만났나 이런 생각 안 했냐? 분명히 들었을 텐데 그런데 걔네들이 그냥 쉬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너도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터질 거라고 생각 못했나 보다 아 내가 너무 웃겨서 그래 웃겨서 이놈들 네? 아니 여러분들 이게요 무슨 사건에 연루가 돼서요 김건희 여사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녹취록 갖고 보도하고 있는 거 얘네들 그 녹취록이 무슨 사건에 연루돼서 막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 녹취록 안에서도요 무슨 크게 문제될 것도 없었어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막 어떻게 했어 내가 사기를 쳤어 그런 얘기도 없다고 그냥 일상적인 자기 정치적 소신과 그런 일상적인 이야기들 그런데도 이런 걸 터뜨린다니까 얘네들은 근데 거기를 또 찾아가서 만나서 주둥이를 털었다고 아 웃음밖에 안 나와 나 진짜 김대남씨 자 명수가 그때 당시 뭐라고 하면서 이걸 보도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김건희 여사가 아 우리 동생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 보니까 솔직히 우리 캠프로 데려왔으면 좋겠다 잘하면 내가 1억도 줄 수 있어 이렇게 너스레 떨면서 한 이야기 그러면 듣다가 이제 칭찬처럼 기분 좋게 생각하고 일반인들은 넘기지만 이 정신나간 김대남아 얘가 뭐라고 꼬투리 잡아서 이걸 또 트는지 아냐 아 나 너무 자존심 상했다고 이명수는 돈 되면 될 거라는 김건희의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다고 너가 뭔 짓을 하고 왔는지 이제 지옥을 맛보게 될 거다 어차피 이거 지금 JTBC가 네 모자이크 처리는 해줬는데 까발려지게 돼 있어 이제 지옥을 맛보게 될 거야 이제부터 난 그런 말 한 적 없다 그런 취지에서 한 발언 아니다 너 덕분에 또 그거 방어한다고 이 우파 유튜버들 쇳 빠지게 생겼다 너 덕분에 나도 이제 정신 바짝 잡고 가야겠다 네 덕분에 야 그리고 서울 보증보험 이거 그만 둬 알았지 사직서 내고 저 법적 대응이나 잘해 정신나간 놈아 난 니가 이 방송 좀 꼭 들었으면 좋겠어 진짜 진심으로 어디 한참 어린 놈이 감히 어른한테 지랄하지 말고 어? 야 등산지 타는 놈한테 어른이고 그런 거 없어 알았냐 아유 등산 같은 놈 이래요 좌파들이 특징들이 이래요 그 노이즈 낀 녹취록 같은 거 일반인들이 그냥 들었을 때는요 이게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오히려 그런 것에 더 신뢰를 하는 편이고 그걸 교묘하게 굉장히 이용을 잘해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먼저 이제 때리고 유튜브에서 어느 정도 덩치가 커지면 논란이란 이름으로 이제 공중파 뉴스에서 이걸 다뤄요 지옥을 맛보겠지 뭐 이 등산 같은 놈도 어제 저한테 후원해주신 감사한 분들입니다 슈퍼챗으로 이경선님 신아람님 구운계란님 휘너리님 늘가알림 물병자리님 조엘레스님 아싸르비아쿠당님 리노베이션님 한상희님 장구마님 선샤이님 임엑세스님께서 거금을 후원해주셨고요 회원으로는 성규환님께서 또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너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저는 내일 밤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잘자요 안녕 그대 어깨 위로 놓인 침이 너무 힘에 겨워서 길을 걷다 멈춰진 그 길가에서 마냥 울고 싶어질 때 아주 작고 약한 힘이지만 나의 손을 잡아요 따뜻함을 느끼게 할 수 있도록 어루만져줄게요 우리가 저마다 힘의 겨우 인생의 은혜로 넘어질 때 그 순간이 바로 우리 둘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앞서가는 사람들과 뒤에서 오는 사람들 모두 다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저마다 힘의 겨우 우리가 저마다 힘의 겨우 인생의 은혜로 넘어질 때 그 순간이 바로 우리 둘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저마다 힘의 겨우 우리가 저마다 힘의 겨우 인생의 은혜로 넘어질 때 그 순간이 바로 우리 둘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사랑이 필요한 거죠 사랑이 필요한 거죠 사랑이 필요한 거죠 우리 둘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우리 둘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압수 우리 둘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우리 둘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우리 둘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서 오늘 기사의 마무리는 이렇게 짓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민주당을 극도로 싫어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은 국가의 미래를 진지하게 내다보고 개혁하려는 자들의 도덕성만을 비판하며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데 있다. 즉 할 줄 아는 건 하나도 없으면서 중간의 과정을 문제 삼으면서 미래성을 저해합니다. 중간 과정에서 어떠한 일들은 우리가 눈감아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소수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미래의 다수를 위해서 지금 결단을 내려야 되는 이 상황들 지금까지 우리나라 훌륭한 지도자들은 그런 우려를 박살내가면서 이 자리에 오게 만든 거예요. 좌파 정권이 뭔가 잡았다고 했을 때 발전을 한 흔적이 없어요. 단 하나도 없어요. 다만 보수 정권이 들어섰을 땐 늘 나라의 여러가지 측면에서 발전들이 일어납니다. 물리적인 발전이었던 박정희 대통령 시절, 문화적인 발전이었던 전두환 대통령 시절, 치안으로 발전이 됐던 노태우 대통령 시절, 금융권의 발전을 일으켰던 김영삼 대통령 시절,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까지. 미래를 위해서 가려고 하는 걸 악마가 저지를 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할 줄 아는 건 오로지 포퓰리즘 정책밖에 없으면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사람을 그저 쉽게 악마화해서 정권 잡으려고만 해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은 당신의 판단이 미래를 볼 건지 국가의 망조를 볼 건지는 결국 당신들에게도 달려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번 두번째 뉴스 한줄평입니다. 내일 밤 또 재미있는 뉴스 잘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자요. 안녕.